자, 윤사 3월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도가 3월치고는 조금 있었지만 평가원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까지 난도가 높은 시험까지는 또 아니었다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윤리과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수능에서 윤리과 시험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을 좀 긴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윤사는 생윤보다는 문제 한 문항 한 문항을 놓고 보면요. 비교적 문항의 난도는 조금 더 쉬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직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한 분들과 이 문항의 난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 틀리는 것들이 좀 생기는 분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 등급 것에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총평에서 이미 드렸고 한번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죠. 하늘의 달은 진짜 달이고 물속의 달은 그림자일 뿐이다. 성이 기 가운데 있는 것은 물속의 달과 같으니 기를 겸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이미 성의 본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기불상자배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황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시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바랄 때 이가 타는 것이다. 그러나 물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결국 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에 비유하고 있죠. 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무이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 선생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 벌이 여왕벌을 호위하는 것은 충이 아니라 하지 않는다. 충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은 정해진 마음만을 따랐을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은 자주지권을 부여받아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 자주지권 강조하고 있으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상가 가벨병이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황, 이이, 정약용입니다. 황, 이, 정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A죠. 자, 황이, 이이를 비판하네요. 이는 기질이 섞이지 않은 이, 그 자체임을 간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 사덕. 사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덕은 이치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이 둘 다 동의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이죠. 이는 그 주된 바가 기에 있는 정임을 간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는 기에 있는 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덕은 정이 아니라 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리학자들이 모두 부정할 겁니다. 틀렸죠. 3번, 이는 마음에 있는 성이 아니라 마음의 기호임을 간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마음에 있는 성이 아니라 마음의 기호다. 기본적으로 C, 지금 정약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마음에 있는 성이 아니라 마음의 기호임을 간과한다. 인 자체가 기호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는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 즉 우리의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열심히 선을 실천하면 얻어지게 되는 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덕으로서 기호를 통해 실천하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마음에 있는 기호 자체가 사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죠. 이는 인간의 기질지성에 정약용의 입장에서 일단 틀렸다는 얘기고요. 비판이 나갈 수가 없고 이는 인간의 기질지성에 포함되어 있는 덕임을 간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덕은 인간의 기질지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가 바라보는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기질이라고 하는 것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 자체를 기질지성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덕이다. 맞죠? 인간의 본성 안에 사덕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질지성 이것이 이 입장에서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본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덕이다. 맞는데 정약용은 본성이 기호기 때문에 본성 안에 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는 가능하고 정약용은 불가능하니까 비판이 가능하겠죠. 5번입니다. 이는 자주직원의 발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임을 간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자주직원의 발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다. 당연히 여러분들 아니죠. 자주직원의 발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직원의 발의를 통해서 우리가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정약용 입장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까다롭게 10월달 정도에 나왔어도 여러분들 좀 난도 있을 만한 문제가 3월달에 나오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